올려볼게요. 이게 이렇게 올렸을 때 부드러워서 좋더라고요. 피부가 맑게 개선이 안녕하세요. 뷰티메시지 제인입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제품 새로운 형태의 MTS예요. 제가 이전에 키타뉴의 MTS를 보여드린 적도 있고 리들샷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유효성분 미세침으로 이루어진 입술에도 롤링을 해도 되는 굉장히 신기한 MTS거든요. 아이오앤서의 진주알 키트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제가 처음 사용한 게 작년 12월부터 해서 지금 한 6개월 이 사이에 스페셜 관리로 해주고 있는 미백 관리 템이에요. 근데 이게 미백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황산화에도 도움이 되고 세포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복합적인 피부 스페셜 관리하기에 좋은 그런 제품이거든요. 사실 이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바이오앤서에 키트가 있어요. 진주알 키트라고 해서 유튜버 율리님이 같이 공동 개발로 참여하신 제품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패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미백 파우더, 레디언스 파우더라고 해서 이 파우더랑 또 에센스까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4단계 스텝은 제가 관리 영상을 따로 찍어서 보여드릴 건데 하나만 참고로 보여드리면 이 키트를 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좀 있는데 일단은 이 율리 화보도 굉장히 예쁜데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이거 빠르게 내리고 이 화보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안에 플래너를 짤 수 있는 용지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제가 자막을 달아놓을게요. EMR 플래너라고 해서 E는 섭취, E링 M은 무빙, 활동 R은 레스닝, 휴식인데 내가 평소에 피부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것, 움직이는 것 그리고 휴식하는 것까지 마사지하고 이완하고 휴식하는 것까지 관리를 해볼 수 있게 이렇게 키트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를 작성을 하면서 하진 않았지만 지금부터 저도 나의 건강 루틴을 위해서 챌린지도 해보고 나만의 루틴을 좀 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영상은 일단은 이 진주알 키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 이후 영상으로 피부 관리 챌린지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지금 구상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백 편, 리프팅 편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의 핵심 카테고리를 정해서 챌린지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제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 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일주일 피부 관리 루틴 완성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선물을 드린다거나 이런 좀 재미있는 같이 예뻐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제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이 마이크로 리들이 3,60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안에는 세포 성장 촉진을 도와줄 수 있는 시카 엑소존이 들어가 있고 수분의 끝판왕 히알루론산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세포 재생에도 좋고 콜라겐 촉진도 도와주고 다양한 기능이 들어와 있는 EGF 성분이 또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얼굴에도 해주고 입술에도 해주고 열심히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필링 패드도 미백 파우더도 얼굴에 발라주고 하는데 이 미백 파우더도 진짜 신기하거든요. 이렇게 피부 위에 올리면 가루 형태예요. 근데 이게 체온에 쓱 녹으면 이런 에센스 타입으로 바뀌는데 유효성분을 머리카락보다 35배 작은 캡슐 형태로 해서 파우더처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제형인데 미백이나 항산화 관리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 같이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중요한 날 일주일 전에 특히 예비 신부, 예비 신랑들은 홈케어를 할 때도 이런 제품들만 있어도 스페셜 관리 충분히 집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담아왔어요. 그럼 제가 관리 영상을 쫙 담아봤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함께 보실게요. 이렇게 두 개의 패키지가 있고 총 4단계로 진행이 되거든요. 첫 번째로 이 스틱이 있고 그리고 박스 안에 이 롤러가 들어가 있어요. 개벌 포장되어 있거든요. 위생적으로. 하나씩 뜯어가지고 그때그때 사용을 해주면 돼요. 지금 이만큼 썼거든요. 관리하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뜯잖아요. 롤러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 롤러 스틱을 밀어주면 됩니다. 와우. 살짝 따끔따끔해요. 일단은 비포 상태. 이거 하나 찍고 가도록 할게요. 비포. 비포. 세안을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른 맨 얼굴에 전체적으로 롤링을 해줄게요. 얼굴 전체를 2분에서 10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전성분 보니까 일단은 피부 보습에 좋은 글리세린 미백에 좋은 나이아시나마이드 피부 장벽 강화에 좋은 판테놀 병풀 추출물 진정에 좋은 되게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자극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좀 따끔따끔한데 MTS로 비교를 하자면 0.15ml 정도? 0.2ml처럼 그렇게 따갑진 않아요. 0.1에서 0.15ml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리들샷은 한 10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0정도의 느낌. 참을만한 정도의 따끔따끔함.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입술도 해도 된다고 하고 손이나 바디에도 해도 된다고 하거든요. 일단 저는 얼굴을 전체적으로 하고 입술도 해주기도 합니다. 인중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롤링하고 올게요. 롤러는 전체적으로 다 해준 상태이고 반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롤링을 해준 볼은 핑크빛으로 조금 붉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극감이 크지 않습니다. 이거 다 해준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이렇게 스텝 1, 2로 나눠져 있는 이 패드가 있거든요. 스텝 1은 피부 위에 올려놓고 32초 정도 그대로 둔 다음에 떼어내면 되거든요. 에센스가 벌써 흘러요. 에센스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 일단은 볼 1, 2 카운트다운 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짭짭하게 붙여줘야 돼요. 볼과 이마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32초 후에 떼어낼게요. 자, 32초 지났어요. 따가워요. 뗄게요. 이거 스텝 1은 필링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 조금 지나면 따갑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코를 조금만 더 올려줄게요. 턱이랑 오, 이거 뭔가 코 수술하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인데 코랑 턱도 32초 조금 올려주고 32초 그냥 대강합니다. 근데 왜 30초도 아니고 40초도 아니고 32초일까요? 이건 모르겠는데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하고 오, 지금 이렇게 조금 붉게 올라왔거든요. 피부가 민감성이어서 필링에 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떼어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스텝 2에 있는 걸로 부드럽게 까내듯이 롤링을 해주면 돼요. 스텝 2는 한 장 들어있는데 이 부드러운 면으로 슥, 슥 지나가줘요. 반대쪽은 거친 면인데 거친 면으로 필링을 조금 더 해줘도 되고 좀 자극감이 느껴진다고 하면 부드러운 면으로 해주시면 되고 저는 코 부분만 이 거친 면으로 살짝 롤링, 롤링 조금만 더 해주고 다시 부드러운 면으로 슥 부드럽게 목까지 지나가줄게요. 이렇게 하면 스텝도 끝. 세 번째 단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계인데 저는 진주 가루나 다이아몬드 가루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하고 진주 분말로 따로 피부 관리도 했을 정도로 미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볼에다가 바로 한번 올려볼게요. 이게 이렇게 올렸을 때 가루잖아요. 근데 이 가루가 체온에 스르륵 녹으면서 에센스 타입으로 바뀌어요. 이거 손에다가 제가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손등에 이렇게 올렸을 때 가루인데 가루인데 이거를 체온이 쓱 닿으면 이런 에센스 타입으로 바뀌거든요. 이거를 피부에 쓱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전체적으로 발라줄 건데 살짝씩 이렇게 기울여줘야 돼요. 음 이렇게 에센스 타입으로 바뀌죠? 이거 그대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듬뿍듬뿍 처음에는 되게 아껴서 썼는데 생각보다 양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패키지에도 4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주 관리해주면 돼요. 아까 전에 1번이나 2번 스텝은 스페셜 관리라면 이거는 데일리로 해서 매일매일 관리를 해주기 좋은 미백템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바르고 올게요. 자 이제 미백가루를 전체적으로 다 발라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유스셀 컨센트레이트라고 하는 세럼과 크림의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제형이 이렇게 완전 묵직한 크림 타입은 아니고 세럼 반 크림 반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해주면 건성이신 분들은 아마 좀 건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위에다가 크림까지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 얼굴에다가 좀 듬뿍듬뿍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되게 사용감이 부드러워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면 끝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미백관리할 때는 추가적으로 마미케어의 율무 크림이 있거든요. 이거 다 마르고 나면 그 크림 바르고 끝. 이렇게 하면 미백관리는 끝. 자고 일어났을 때 엄청 뽀얘면서 맑은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쫙 관리하고 나서 처음으로 딱 자고 일어났을 때 피부 상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거의 이게 겨울 때였나? 꽤 몇 달 전이거든요. 스페셜 관리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크림 발라주고 저 그 위에다가 이거 미백 파우더 라디언스 파우더 좀 더 올려줬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비포 상태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직 관리 끝나고 다음날 돼 봐야 사실 피부 만족도가 더 높아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꾸준히 관리해줘야 더 좋은 거고 근데 자 이 상태 피부가 맑게 개선이 좀 돼 보이는지 저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스페셜 관리로 해주기에 되게 좋은 키트고 처음에는 막 4단계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사실 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미리미리 좀 관리를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 외에도 제가 미백 관리 제품이 지금 굉장히 많아서 좀 추려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이 피부 관리 루틴 피부 관리 챌린지를 제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해가지고 함께 가지고 와서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